이거 세를 쓰는거에요. 그럴라고 밀시건으시는가봐. 아니야 이거는 테스트하려고. 그리고 여러분이 잘 와서 보세요. 이거는요 가지를 안 남기고 하나도 없이 몽땡이만 남긴거에요. 잘 살펴봐. 이거는 지팡이만 남긴거에요. 그러니까 전정할 때 너무 쉬워. 장님도 하는거에요. 그냥 몸뚱이만 남기고 1m 50에서 싸그리 끊어버려.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을 내가 올해 내년까지만 성공하면 여러분도 같이 하자고. 전지할 때 너무 쉽잖아. 한꺼번에 이렇게 딱 몽둥이만 남기고 다 잘라버리는거야. 하나도 남기지 말고. 그러면 이것들에서 지가 가지가 다 나오거든. 그럼 1m 밑에건 다 끊어버려. 그리고 나머지 그 1m 이게 지금 한 40 50개니까. 이 50cm 사이에서 가지를 4개 5개만 해까지만 매년 받자 이거야. 해까지만 매년 받자 이거야. 그러니까 이거 전정하는거는 정말 30초도 안걸려. 하나 전정하는데. 그렇죠? 그렇게 하자는거에요. 그래서 여기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이 천황대추 연구소에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거 보세요. 일자루 그냥 아무것도 안 남기고 잘랐더니 눈이 다 해까지로 해서 1년에 다 열잖아. 그럼 뭐하러 뭐 이거 가지 놔두고 저 가지 동서남북 따지고 그럴 얘기도 필요도 없는거에요. 그냥 모두 다 지팡이 지팡이만 남기고 그냥 지팡이도 아니지 일자루 전봇대 같이 싹 자른 것에 결과가 이렇습니다. 그냥 막대기에요. 그냥 막대기에요. 난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천황대추 외성재배법의 한 부분을 잘 커버해줄 것으로 압니다. 사과가 옛날에 10m에 10m 심다 요새 3m에 1m 심자녀. 왜 이렇게 심지어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이거죠. 잘되면 그때 우리 수확하면서 또 즐거운 한판 벌립시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